나고자 없이 다 함께 무사히 마치는 게 오늘의 목표. 한치 먹을래? 주렁주렁 널린 한치를 그냥 보낼 수 있나. 간식도 먹고 잠시 햇빛도 피해볼 참이다.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꿀꺽. 한치 몇 마리쯤은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린다. 야 이동아 진짜 제대로 먹네. 다섯 명 하니까 내가 막 좋아서 여기 하대 회장님은 막 돈도 막 많으시고 막 치고 막 그랬잖아요. 맞아요. 동네 할아버지가 우리 애도 막 용돈 드시고 그래요. 동네 할아버지가 애기 많이 낳았다고 장하다고 애들한테 막 용돈 드시고 애들한테 너네는 엄마가 못 잃은 꿈을 너네는 열 명씩 나와라. 그러면 이제 다섯 명이 열 명씩 나면 손주가 오십이 되잖아요. 한 부락을 읽어서 살고 싶죠. 며느리들이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. 너네들 몇이네. 찬아도 열 명 낳을 생각 있어요? 나아야죠. 몇 명 나와서 내 애들한테도 열 명씩 나라 그래야죠. 백 명 낳아야죠. 그러면 도대체 징성주가 명격이야. 그럼 화이팅. 화이팅. 500년, 500년. 징성주까지 500년. 다시 목표 지점을 향해 출발. 도아 잘 가고 있어. 도아 화이팅. 도아 화이팅. 그렇지. 지쳐가는 아이들을 독려하며 가는 길. 도아 화이팅. 그렇지. 올라가.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. 그렇지. 알지. 마지막 오르막을 지나. 도아 성산일추보.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. 대단하다. 이렇게 더웠나. 도아. 여기도 우리 사진 한잔 찍고 가게. 도아 핸드폰으로 이렇게 같이 찍게 바짝 붙어야 돼. 추나네. 도아 보이고. 도아 안 보여. 도아 얼굴 안 보여. 더 오른쪽으로. 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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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 이쪽으로. 제가 하나 찍어 드릴까요? 네. 하나 찍어주세요. 아이들과 함께 이뤄낸 뿌듯한 결실. 오남매의 뜨거운 여름이다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